도통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야 치우라고 장난치지 말고 왜 치워 어디 왜 말 안 되는 동생들에게 때로는 엄하게 대해보지만 소용없는 일 이럴 때는 속이 터지는데요 때론 동생들은 풀기 힘든 숙제와 같습니다 병원에 온 가족들 올망절망한 아이들이다 보니 병원에 올 일도 많습니다 한 번 밖을 나오려면 보통이 아닌 일 이럴 때면 채은이가 한두 명의 동생들을 맡아줘야 엄마가 짐을 덜 수 있습니다 엄마가 진료를 받는 동안 얌전한 아이들 이어서 동생들이 차례로 진료를 받을 때도 아마 큰딸이 없었다면 야담법석이었을 것입니다 집안일을 할 때나 볼일을 볼 때 엄마에게 채은이는 아빠만큼이나 든든합니다 약을 받는 사이 말썽쟁이 현준이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공기반장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동생들을 단숨에 정리하는 채은이 누나의 한마디에 질서 정연 일렬 횡대 이럴 때면 누나가 주는 달콤한 상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사탕 동생들을 조용히 만드는 법을 잘 알고 있는 듯 하네요 다음날 오후 어린이집에 간 넷째, 다섯째를 마중 나온 길 장난칠 때면 영락 없는 친구 같은 모녀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우리 현준이구나 우리 현준이 돌리네 엄마 다녀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인사 엄마 다녀왔습니다 인사 우리 들어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두 동생들까지 무사 귀환 동생들 챙기는 일로 하루가 바쁜 11살 인생입니다 막내 남동생을 볼 때마다 아쉬움에 나오는 한마디 응? 공중니 엄마 보고 애를 또 낳아놓는 소리 아니야? 어? 안돼 아이고 있어요 제발 만나 치름하세요 만약에 여동생이면 나세요 엉 맞지 마다메 여동생도 필요 없다메 이제 아니여 아니여 여동생 콕이 있어야돼 안돼요 여동생이 있다면 함께 하고 싶은 일도 참 많습니다.